기아 카니발, 국내 단 하나 남은 미니밴 차종으로 시장을 독점하며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 중인 차량입니다. 넓은 공간과 적절한 성능, 괜찮은 디자인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하이브리드 모델이 없고요. 대배기량 가솔린 엔진의 경우 높은 세금과 안 좋은 연료 효율을 가지고 있어 최근 친환경 퇴제에 적합하지 않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기본기면에서 다른 나라의 미니밴 모델 대비 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경쟁 차량이 없다 보니 생기는 현상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특히 조향감이 좀 둔하다거나 고속주행 시 안정성의 저하 등에서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시장에서는 사실상 경쟁자가 없다 보니 참 많은 분들이 이 같은 단점에도 카니발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현행 모델은 4세대 차량이고요. 미니밴이지만 SUV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출시된 지는 3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곧 부분 변경을 하게 될 텐데요. 아마도 금년 4분기 중에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변경은 풀체인지급의 실내에 변화가 예고되어 있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죠. EV9 등에서 선보인 바 있는 세로 배열 헤드램프와 새로운 스타일의 DRL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라디에이터 그릴은 좀 더 와이드하면서도 단단한 느낌으로 변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부분 변경이다 보니 측면부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하고요. 후면부는 커넥티드 테일 램프의 양 끝단을 기역자로 내리는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옆모습이 기존과 같다고 해도 앞과 뒤가 이 정도로 다르게 나온다면 거의 다른 차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실내 모습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된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 구전되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2.3인치 AVM 모니터가 합쳐진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는 이번 모델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경우 새로운 스타일의 4스포크 휠이 적용 예정이라고 하고요. 공조 제어부의 디자인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사이와 도어 트림 등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기존과 얼만큼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지 지켜볼만 합니다. 센터 콘솔에는 지문인식 기능이 들어가고요. 2열 파워시트 풀플렉 기능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2열에 마사지 기능이 탑재될 것이며 디지털 센터미러, 보닛 가스리프트, 센터 콘솔 살균 수납함, 새로운 임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여러 편의장비 등의 탑재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드디어 HUD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같은 뉴스를 처음 접하고 이야 가격 인상 장난 아니겠다 라는 생각부터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카니발 페이스리프트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대하는 부분은 하이브리드 모델의 추가입니다. 저물어가고 있는 디젤 라인업을 대체할 만한 파워트레인으로 각광받고 있죠. 다만 현대기아차 그룹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2.5L 터보 가솔린 하이브리드는 이번에 탑재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1.6L 가솔린 터보 엔진 기반 시스템이 탑재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변속기 역시 자동 8단 미션이 아니라 기존과 동일한 자동 6단 미션이 매칭될 것이라고 하네요. 아마도 새로운 시스템이 아직 양산 단계까지 개발되지는 않은 것 같죠. 많은 분들이 1.6L 기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카니발과 같은 크고 무거운 차량에 탑재될 경우 초반 순발력이 좀 떨어질 수 있으며 연료 효율성 면에서도 기대 이하일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으신데요. 과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디자인은 내연기관 차량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배터리 탑재 등으로 인하여 전고만 10mm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차값일 텐데요. 얼마 전 대리점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온라인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 문건에 기아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차값이 대폭 인상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시장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지금도 그리 싸지 않은데 대폭 인상. 도대체 얼마나 비싸질 것인지 잘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대로라면 2,300 수준이 아니라 4,500 정도가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이브리드의 경우 프로프션을 넣으면 6천만원 이상의 가격표가 붙을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아빠들이 지갑을 탈탈 털릴 것인지 아니면 판매량이 감소하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추가 소식 있으면 전달해드릴게요.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 감사합니다.